액션! 내가 이러는 터나 입을 자격도 없단 말이야? 결혼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? 이태리 명품들로 감아줄 거고 컷! 엔지! 승현은씨 감정이 약한데 한 톤 더 올려볼까? 남편도 한 톤 더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됐죠? 네 자 다시 한번 갑시다 스타터 레디! 액션! 내가 이러는 터나 입을 자격도 없단 말이야? 결혼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? 이태리 명품들로 감아줄 거고 백화점 옷들 나한테 시시하다며 뭐야? 남자가 왜 한입으로 두말해? 두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옷들이 자기한테 좀 안 어울린다는 얘기지 뭐가 안 어울려? 사주기 싫으면 싫다고 그래 괜히 어울리니 안 어울리니 오픽게 대지 말고 사 말아 말아 잘 먹고 잘 살아 가! 연지! 아 때리고 돌아설 때 바로 잡아야죠 그래 돌아서 대사를 하지 저년씨 요번에 감정 아주 잘 잡았어 근데 남편 때릴 때 옷을 더 힘껏 던져줬으면 좋겠네 그러면 좋을 거 같아 네 아 오늘은 안 되네 다시 한번 갈까요? 네 준비됐죠? 네 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하늘 하늘 사다 오 하늘 오 마음 오 오 오 오 오